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 유래와 기간, 추수감사절에 먹는 스토핑 요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생크스 기빙 다음 날인 금요일에 열리는 대규모 쇼핑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매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열리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에 기념됨으로 블랙프라이데이는 항상 11월의 네 번째 금요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추수감사절은 11월 28일 목요일이고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9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2월 2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많은 상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연말 쇼핑업계에 사활을 건 행사이면서 다음해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날 상점들은 엄청난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을 유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 음식부터 생활필수품 선물까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블랙프라이데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리스트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상점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LG전자 삼성전자의 대형 TV나 의류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벤트 전날부터 캠핑, 의자와 간식을 가져와 줄을 서는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단순한 쇼핑 이벤트보다 크리스마스나 새해 같은 기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1621년 플리머스 식민지의 원주민들과 영국의 정창민들이 첫 수확을 기념하며 함께 식사를 나눈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원주민들과 첫 정창민들이 첫 수확을 기념하고 함께 나누었던 전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날 먹는 전통적인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7면조 요리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메인 디쉬로 보통 오븐에서 구워서 제공합니다. 다양한 양념과 함께 조리되어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스터핑 7면조와 함께 제공되는 인기 사이드로 빵, 양파, 샐러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속 재료입니다. 스터핑 속 채우기 스터핑은 7면조나 다른 고기 속에 채워넣는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빵을 기본으로 하여 양파, 샐러리, 향신료 등을 섞어 만듭니다. 스터핑의 전통적인 맛은 주로 고소하고 풍부한 빵 맛이 특징입니다. 양파와 샐러리가 더해져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을 주며 향신료의 세이지, 타임 등과 추가되어 깊고 풍부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화로운 맛과 향이 스터핑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스터핑은 다양한 레시피와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스터핑은 7면조의 속으로도 사용되고 별도의 요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맛과 풍부한 향이 특징이며 각 가정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빈 캐서롤 앤드 호박파이 두 요리는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음식으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그린빈 캐서롤 신선한 그린빈을 사용한 인기 채소 요리로 크림과 양파, 튀김이 조화를 이루어 맛을 더합니다. 추수감사절의 호박파이는 달콤 부드러운 디저트로 일반적으로 할로윈에서 사용하는 호박과는 다릅니다. 할로윈 호박은 주로 장식용으로 크고 둥글며 맛이 덜한 반면, 추수감사절의 호박파이에 사용되는 호박은 주로 설탕 호박슈거 펌프킨이라고 불리는 품종으로 맛이 달고 요리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두 행사에서 사용하는 호박은 종류와 용도가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히읗 북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칠면조 소스로는 주로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비 그레이비 칠면조를 구운 후 나오는 육즙을 기반으로 만든 소스로 부드럽고 짭짤한 맛이 특징입니다. 거의 모든 추수감사절 식사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크랜베리 소스 크랜베리 소스 달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칠면조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적인 소스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가족 모두의 건강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전통적인 음식과 블랙프라이데이의 쇼핑 문화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더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